박지원은 뉴스킹, 박지원은 정치킹, 정치구단 박지원 전 비서실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날씨가 많이 춥죠? 오시는데 많이 좀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뭐 실실하게 왔습니다. 얼굴이 좀 좋아 보이는 게 혹시 복당에서 좀 그래도 기분이 좋으신 거죠? 제가 좀 살을 빼가지고 표정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까? 복당식 같은 건 안 합니까? 복당식? 복당식 좋아하네. 복당식이라서 꽃다발도 받고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애들이 하는 일이죠. 이거 복당 관련해서도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복당 맞냐 안 맞냐. 글쎄요.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들이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렇게 과대평가 받고 싶지 않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정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약간 야당 스피커 같은 역할을 좀 부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건 제가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실 것이죠.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데 야당 탄압을 받으면 민주당은 뭉쳐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라도 좀 도와야겠다 하는 순수한 심정입니다. 스피커 역할이 결국은 언론이나 어떤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나오는 특히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패널이 불균형적이다. 참칭 보수 패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Y10도 온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이 출연도 다 잘르더라고요. 잘린 겁니까? 잘렸죠. 그러니까 언론을 간섭하고 탄압하는 정치인이 정권이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21세기 대명천지에 그건 방송사에서 언론사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결정해서 또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서 이루어진다면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보수 패널 중에 가짜 참칭 보수 패널이 있다. 그 사람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게 무슨 패널이냐 보수 패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뭐 보수 패널이라고 명찰 달고 다니나요? 그 장성철 소장을 아주 딱 지칭을 했던데요. 제가 보면 장성철 소장이 바른 말도 하고 또 저에게도 한 번씩 질문을 하면 세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분만 지금 쓰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런 패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그럼 아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언론사 특히 방송사에서 결정할 문제지 언론의 독립 편성권이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있나? 알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하고도 허용허재하는데 아 친하시군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아 기자 출신입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해.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복당도 했으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보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니까 다시 또 수사를 한다. 검찰도 감사원도 국방부도 해경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대통령이 바뀌면은 그럼 다음 대통령 바뀌면은 또 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죠? 그렇죠. 그 사건에는 통보를 한 건데. 그리고 대개 보면은 그러한 체육단체들을 운영하면은 다 협찬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무혐의 돼 있잖아요. 이걸 또 시작하면은 대통령 바뀌면 다 다시 시작하나요? 그럼 당군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또 소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말들이 많은데요. 팩스로 먼저 검찰이 통보를 했고 또 언론에 이걸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인데 이런 식으로 소환하는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검찰 소환을 받았는데 받아봤고. 전화로 통상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모르는 전화가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꼭 콜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했더니 메토실 무슨 검사입니다. 언제쯤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인하고 우리 서동규 변호사하고도 일정을 조정해보세요. 통상 그렇게 하긴 하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팩스로 보내고 언론에 날짜 다 공개하는 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검찰이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검찰로서는 당대표한테 전화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안 받을 수도 있고요.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팩스로 보내고 비서실장도 있잖아요. 거기에다 연락을 하는 게 좋지 그렇게 해놓고 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성남FC 축구구단, 시민구단입니다. 구단주를 하고 있었던 성남시장 시절에 후원금을 받고. 성남FC가 1화에서 가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이제 복잡했어요. 특정 종교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는 인수할. 적당한 기업이 없으니까 시민구단으로 출범시켜서 성남구단을 키우자. 좋은 의미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후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특혜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지만 같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게 이상하죠. 기소까지 할까요 그러면? 기소까지 할까요? 모르죠 그거예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소환에 보릉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지원 실장님은 당당하게 포털아인에 섰었지 않습니까? 저는 당대표도 아니고 현역 의원도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도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속영장 동의서를 국회로 보내면 저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검찰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따라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과거에 송광호 의원 강원도의 염동열 의원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결을 시켜줬어요. 아 염동열 의원까지 부결을 시켜줬다. 그렇죠. 그분들이 저한테 감사를 하고 또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박탈됐어요. 또 들어가서 고생하고도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어떻게 됐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본인들이 시인하지 않는데 부인하는데 그렇게 꼭 구속을 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가. 저는 불구속 기소를 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오히려 그게 맞다. 검찰도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무슨 현행범도 아니고 도저히 우려도 없는데. 그럼 소환에 불응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 회귀 중이고. 회귀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 투어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동에 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고향에 간 날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좀 심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당에서 법률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겠지만 저한테 이재명 대표가 의견을 묻는다고 하면 불응하는 것이 좋다. 불응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당 지지위도 좀 빠지고 있고 검찰 소환 통보 있으니까 당내 갈등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비명계건 친명계건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민주 정당이에요. 저같이 불응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는 거고 또 떳따듯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지를 모아서 잘 결정할 것이다. 저한테 물 논다 하면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말라. 이게 당이 이 대표 이른바 사불 위스크를 다 받지 말고 조금 분리해서 이것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정당이니까 다름죠. 그렇지만 가장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단체 대표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의원이 아니에요. 박지원이 아니에요. 당 대표예요. 당 대표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보다 훨씬 많이 받은 1610만 표를 받아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패배했어요. 당 대표로도 김대중 총재, 오은화는 76%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77.77%.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도 안 됐는데 계속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하잖아요. 부동의 위치를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갤럽에서 엊그제 언론사 의뢰를 받고 했는데도 엄청난 차이로 1등이더라고요.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또 여기서 해야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1등 맞습니다. 소위 2등. 난 한동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법무부 장관하고도 10매 프로 차이, 포인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실체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은 하지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고 깍듯하게 모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세력인 제1야당의 대표가 더 상응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비대위 얘기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박지원 우리 실장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당원서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잉크 안 말랐습니까? 도둑질도 너무 빠르지. 제가 뭘 비대위원장을 벌써 하겠다고 나서요. 기회가 되면 하실 수는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민주당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안이 있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돼요. 지금은 야당 탄압에 민주당이 총화 단결에서 싸울 때다. 그런데 플랜 B를 벌써 얘기를 하면 싸움에 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소폭 좀 상승하는 40% 얘기가 있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은 민주노총 최저임금 주 52시간 그리고 건강보험 관계로 흔든다. 그러면 찬반이 있겠지만 지지도가 올라간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개혁과 혁신은 국가나 정부나 정당은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후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경우에도 노동, 교육, 연금 이러한 개혁 문제를 민주당이 3분의 2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전문가와 함께 개혁안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독단적 그러한 개혁을 막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안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시를 해야 된다. 제시를 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민주당이. 이건 잘못이에요. 그건 민주당 잘못이 있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매일 노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시잖아요. 그거에 딱 걸린 게 화물연대예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부안을 3년 연장안을 안전운임제 받안들어. 화물 노조에서도 61% 조합원들이 찬성해서 했는데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노조 개혁하겠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건강보험 다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물론 찬반이 있겠지만 상당한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과 혁신은 계속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국회가 국민과 전문가와 함께 개혁을 해나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당은 좋다. 정의당은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지지율 상승감 함께 길건이 여사 행보도 눈에 띄는데 지금 공개 행보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쪽박천 갖는 것도 보도가 됐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요 증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선택적으로 공권력이 적용되니까. 행보는 긍정적인 겁니까? 행보하는 거는요? 저는 대통령 부인이 소위 요즘은 안 씁니다마는 영부인이 공개활동하는 것이 뭐가 나빠요. 단 지금 지적하는 것은 공적 관리를 받으면서 공개활동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장해줘라. 왜 공개활동이라고 말하면서 언론에 공개는 하지 않고 자기들 사진사 자기들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이걸 보도해라 하고 내는 것은 민주국가의 영부인답지 않다. 나는 김건희 여사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건 고쳐라 이거지. 어제 쪽방촌 갈 때는 취재 기자들이 동행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게 맞다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영부인이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내부 언행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미치는 상징이 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영부인은 보조 역할도 해주고 또 때로는 리드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여사는 유엔총회 가서 연설도 했어요. 맞습니다. 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강연을 했는데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장재현 연대를 보고 새우 두 마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잘했대요. 잘한 겁니까? 그런데 고래가 없다. 고래가 안 된다. 고래가 안 된다. 고래가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 고래가 없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100% 당원이 대표 뽑아라.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대통령의 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유승민 의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 후보지만 당신은 안 돼. 내가 원하는 권성동이 돼. 그렇지만 또 당신은 재미있게도 나경원 의원이더라고요. 나경원은 1등. 나경원 의원은 왜 부위원장으로 가서 퇴사로 가요? 지금이라도 나는 사표 내고 한번 붙으면. 당권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죠. 또 결선 투표까지 딱 정진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꾀를 내도 그런 꾀를 내면 국민 지지 못 받습니다. 꾀라고 보시는 거죠? 꾀죠. 꼼수죠. 꼼수입니까? 누구 안 되게 누구는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왜 경선을 합니까? 옛날 제왕적 총재 때 대표를 임명했어요. 우리 정치 발전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삼김이 총재를 할 때는 당대표를 임명했어요. 차라리 임명제로 가지. 그럼 왜 복잡하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정치킹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뵐 수 있는 거죠? 자르는 거예요? 자르다니요.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잘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YTN. YTN 믿어주십시오. 잘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